주사 맞으러 왔어요 다들 어 어 한 번 갈게요 5.7 오 그럴 거냐 안 될 거야? 5.7이야 무릎이 아직 안 펴지는 식이라서요 무릎만 펴실게요 3.7 그렇지 그렇지 3.27 3.7만원에 오바이트 내 돈 내 마 내 돈으로 맞을 목욕 3.27 5.2 4.7 오늘 네 점점 된 면은 울어요 잠시 생각했네요 자기 전에 일단은 배꼽 탈장 걱정 안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붙을거에요 배꼽 탈장 걱정 안하시면 돼요 배꼽 탈장 걱정 안하시면 돼요 이 정도였어요 제일 최근에 네 자쿠해 치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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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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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됐다 됐다 어이 아팠어 아팠어 응 오늘 주사 맞고 가서 맨날 먹어 엄마다 아야 괜찮아 하시네 다 했어 다 했어 네 애기 안아주세요 끝났어요 아들 왜 울어? 왜 울어 아들? 꺼졌어요 꺼졌어요 쏙